네 안녕하세요 와이시죠 이번에는 제가 10강을 한번 뛰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9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1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시지? 5시 26분이네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감안하고 가자 다 걸어 그냥 다 걸어가고 갑니다 진짜 레알 갑니다 진짜 레알 갑니다 진짜 레알 갑니다 까씨 어떡해 이 소리야 아 잠깐만 지금 몇개를 날린거야 지금 플로루스톤 3개 날리고 500만원 쓰고 와 미스리 결정 때문에 하아 크지가 됐네요 완전 네 이상 와이짱이었습니다 역시 강화는 강화 이벤트 때 하는게 좋습니다 강화 이벤트가 1월달에 하는게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